아이고 또 큰일 났네 사람을 잡아먹지 않을건디 좀 너네 목 미식아님씨 아이고 속심을 하게 어이 어이 미식아님씨 아이고 미식아님씨다 이거 화살 그저 미식아 아이고 저 창고형 어디형 그 누나란 물 젤젤 건네련 그곳을 손봐 나는 바싹 어른게 방해하자 수다기 이 형 어땠이 막 지쳐 보여 미식 이래와봐 어쩌면 형 조물조물 해주고 아이고 그 미식아 또 헐말리성 이하반게 미식아 또 미식아 어떤 거 연게 그 저이 찰로설 박압에서 아이고 그만이 눈올 때랑 차집에 매확라동 어디 급한일 아니면 가지 말고 급한일 있음 갈 때나 버스를 타나미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랜 그만이 고 땅 봐도 아 이 사람은 아니 그거 무사 찰개 또 구석 나간 그걸 해먹을 수가 아니 이게 제설 작업을 짝해 도로가 매끈 매끈 매끈하니까 어떤 하늘을 틀어주신지 어떤 저 구석층이 뭐 땅인거 멀쩡한지 짝님 끼는게 그자 다 되기면 아이고 그만이 누나가 난 운전하지 마랑 그자 차도 매확 집에 놔두고 점 어디 움직거리지 맙서 맙서 나가 점 노래 사절을 부르듯 후렴이 형 다희 형 노래를 불러도 그 각시말 아니더런게 꼭 이를 맹기라꾸나게 아 다 되긴 난 오장 다 되긴 난 도주지 그라게 이나 어디 다치진 아니옵디가 다치긴 마 몸은 멀쩡해신디 아 거 시하노게 멀쩡한 도로가 그디가 난 꼭 방석만이 여기에 얼려가지고 사람 닝글라캐블런 개단 그거 눈치우는 제설 작업헤이도게 그 우털에 자꾸 얼어딱 녹아딱 얼어딱 녹아딱 허멍 우리 눈엔 베리지지 아니해도 겅 닝기리는 구간이 실제네 임수게게 인혁 성격하고 비슷한 거 닮아 어떤 걸 땐 뜨거웠다 어떤 걸 땐 또 써렁했다 이거 원 부분부분 뭐 치우클랑체들을 취하던가 말이야 에이 고장댔살 계시리 제설 작업을 잘못해온 그것이 아니구께 화살 제설 작업 표현하면 벅벅 긁어야지게 벅벅 벅벅 긁느랜 해도 그래 그 우털에 눈도 헛살 더 내리고 기운이 떨어져가민 그거 녹아난게 또 엄더구 커먼게 그 뒤에 아스팔트 가민 문질들도 씻고 그거미시건 낭서비염시거여 부텅해가민 그게 사람 눈엔 그저 암흥칭도 아니여게 배려져도 그디가 더 인기로 한 위험에 된 그 엠수게게 에이 제수어시 제수어시나마나 예측을 허용 그런 일이 있을 거인 인형량으로 똑하게 생각을 허용 어디 오목거리지 말고 그런데 갈 땐 체인이라도 가만가고 케인하주 미식어의 놈인 그저 각신 잔소리만 허고 잔소리만 허고 그저 구진소리만 듣주만은 다 각신말도 드렁범인 야기구 다 도움이 되는 말이오다기 어? 첨고 오장댄사 저 멀쩡은 도로에 닭닭닭닭 헤멍 체인으로 덩친다 말이예 걔난 눈으로 베려면 그디가 암흥치룡 아니여도 그디가 그 도로 세기형 떡꼬치나 화분한 그거 암흥칭도 아니여게 비해 줌쯔만은 그디가민 과짜 크게 어른게 그딜 그냥 능기령 지나가 질말이 꽉이 신 도로 박사치룩권네 사룡오장사에 가면 썰령 다독이지는 아이고게는 아니다 제때는 걱정할 건 놓아불고 무사 운전을 해이수가 이헨도 곧놈 말 아니꼬 거다 다침이라도 해이시미는 땅을 뻔해 이수가게 조들지 마라 아직은 꽝이싱이싱하여 다되게도 그 정도는 아니라 어 젠수해시 눈 시영하게 묻은 것보다 양 도로가 녹았닭 얼었닭 녹았닭 얼었닭 허멍 이거 눈으로 나니 베려져도 아스팔트 세기형 떡꼬타분한 사람들이 이거 구별을 못해 양 그 뒤 지날 때가 더 위험화되는 햄씨는 다음번에 랑 눈어글랑 아방나 비럼심에 차 더 크게 집에 메워둥 어 배냐 메우라 메우라 메왕 나도둥 양 대중교통 이용해 주십서 양 남씨는 하영 아니 골쿠다 도로 갱년기도 아니고 녹았다 그렇다 녹았다 그렇다 이 살지를 못해겠네 정말 안되는 리 xyl전 유 유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